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장 러시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리드 위주로 인해서 수급이 좋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라메디텍이 17일 내일 월요일에 증시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초소형 레이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저 피부 미용 기기와 레이저 체열기를 주요 제품으로 다루고 있었죠 공모가는 16,000원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씩 배정이 됐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사조 미달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습니다 최종 확약 비율은 21.22%로 잡혔더라고요 수요 예측대 9.93%였는데 2배 조금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금 아쉽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요즘은 확약이 높고 낮고 이런 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서요 이 정도 잡혔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33.13%에서 30.78%로 약간 감소하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2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건 아니고 적당한 수준이기는 해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9.49%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27.29% 일반 청약자 12.19% 순서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누구냐 벤처금융과 기타 주주 8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주의 비중이 훨씬 큰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보시면 투자 단가는 500원 1,333원 5,388원 6,143원 6,221원 9,332원 12,060원 공모가 16,000원보다는 다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리드 위지를 보면서 느꼈어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그들의 투자 단가 공모가 대비해서 매우 낮다라고 하더라도 상장일 주가 흐름이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39만 4,750주가 존재하는데요 확약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상장 후 1년 이내에 유통가능한 수량은 없습니다 다행이죠 네 여기까지만 또 조건만 정리를 하면 최종 확약은 21.22% 최종 유통가능 물량은 30.78% 기존 주주의 비율은 18.30%로 좀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 다 낮긴 했습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약 426억원 시가총액은 약 1384억원 규모 그러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 정도 사이즈는 가볍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 상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ICTK가 정말 이 정도 가질 줄은 전혀 몰랐는데 시초가 마이너스를 출발해서 고가 기준 85%까지 올랐고 그리고 노브랜드가 121%로 출발해서 296% 거의 딱따블 근처까지 갔었고요 미래에서 비전 스펙 4호가 42% 출발해서 254%까지 밀어 올렸었고요 그리고 그리드 위즈는 손실이냐 수익이냐 좀 걱정이 많기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52% 출발 106%까지 땡겼습니다 그래서 유통가능 금액 964억원짜리 무거운 그리드 위즈까지 잘 가주는 것을 겪고 나니까요 수급이 살아난 게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고요 또 특히나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엄청 큽니다 이렇게 되면 시초에 매수를 하더라도 금방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라는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일 매수세가 유입되기에는 더더욱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에 더욱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최근 유통가능 금액 400억원대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현대힘스, 포스뱅크, 그린리소스 다 수급이 좀 한창 좋을 때 상장을 했던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얘들을 보면 고가 기준으로 전부 다 200% 이상을 달성해줬습니다 그래서 라메디텍에 대한 기대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드 위즈보다는 좀 더 잘 가주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그리고 장외에서 거래된 가격은 거래량을 별로 동반하지 않은 29,5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모가보다 84%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앞서서 그리드 위즈도 장외에서 거래되던 가격 대비해서 상장일에 훨씬 더 높게 가졌기 때문에 라메디텍도 그럴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상장을 했던 화장품 섹터 APR, AS텍, 뷰티스킨, 마녀공장 모두 좋은 성적을 내줬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증시에서 화장품주 2024의 매력적인 섹터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APR은 지금 규모에 비해서 충분히 잘 가졌고 AS텍이 무려 245%를 찍었고요 그 전에 뷰티스킨이 166%, 마녀공장은 따상 160% 라메디텍의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을 보면 그다지 무거운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더블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드 위즈를 통해서 확실히 수급이 좋아졌음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연속적으로 많이 벌어지면서 상장일 수급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라메디텍 같은 사이즈라면 100에서 150%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도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따지자면 계산되는 주가가 높지는 않을 텐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밸류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겠고요 장외에서의 가격은 29,500원 정도인데 상장일의 요 가격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라메디텍은 풀청약자 기준으로 균등 한주 당첨자는 마지노선이 50.7%가 되겠고요 균등 미당첨자는 63.4%가 됩니다 경쟁률이 높고 환불까지 4일이 걸렸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도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 구간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기분 좋은 출발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 상장 라이브에서 뵐게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주 월요일ус에 오시죠